오늘 이 시대는 결혼의 위기 시대입니다. 결혼의 위기 시대에요. 결혼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이 바뀌고 있잖아요. 결혼 제도 자체가 급속도로 지금 붕괴하고 있어요. 이혼율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먼저 결혼의 정의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결혼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결혼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Two adult persons, 두 성인의 결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캐나다 법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했고요. 캐나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영국, 독일, 프랑스,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있죠. 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미국 같은 나라도 합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동성 결혼을 합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는 상식적인 생각이 아, 동성 결혼도 결혼의 한 범주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류교단이 동성 결혼도 성경적 결혼의 범주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PCUS, 미국 장로교, 또 연합감료교, UMC, 캐나다에는 연합교회,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PCC, 캐나다 장로교도 동성 결혼을 성경적 결혼의 범주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이런 교리적 변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도 요즘은 동성 결혼도 성경적 결혼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심각한 결혼의 위기, 아주 심각한 결혼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죠. 더 심각한 위기는 뭔지 아세요? 결혼 제도 자체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제도 자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캐나다 하우스 홀드, 가구의 구성을 보니까요. 1인 가구, 성인 남녀들이 결혼 안 하고 사는 1인 가구가 28%고요. 커몬노,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서 자녀 없는 가정이 26.2%고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 26%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이 가정을 우리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6년에 이것이 가장 소수의 가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던 거예요. 캐나다 안에서. 그런데 2021년, 작년에 인구조사 했잖아요. 5년 후에. 2주 전에 최근에 이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인데요. 이 통계를 보니까 더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1인 가구가 29.3% 늘어났어요. 28%에서 29.3%로 혼자 사는 가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 없는 가정이 25.6%고요. 자녀 있는 가정이 25.3%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사는 게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소수의 형태의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정상이 가장 소수가 됐다. 이게 지금 캐나다의 아주 심각한 현실이죠. 캐나다 전체를 봤을 때 결혼한 커플들 중에서 사실현 관계, 결혼식을 하지 않고 결혼 신고하지 않고 사는 커몬노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사실현 관계가 무려 23%가 됩니다. G7 국가 중에 가장 높아요. 캐나다가. 사실현 관계 커플이. 쾌백주는요. 무려 43%가 된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그런 거죠.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해? 이런 사고방식이 점점점 지금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사회문화적인 많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혼률의 증가가가 이런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통계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50% 정도가 이혼률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10쌍이 결혼하면 5쌍은 이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이 법적 관계를 끝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변호사를 사이 되고 또 위자료 문제, 재산 문제, 양육비 문제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돈도 소비해야 되고 감정도 소비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가족 안에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결혼 왜 해? 귀찮은 건데 골치 아픈 건데 복잡한데 능력 있으면 혼자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나 결혼식과 할 필요는 뭐 있어? 그냥 사는 게 편하잖아. 결혼식과 결혼식 하면 또 이혼할 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점점점 커몬노 리레이션십, 사실혼 관계들이 점점점 젊은 세대 안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동성결혼도 큰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결혼 제도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결혼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세상 문화가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유명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문화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시는가? 이 결혼 위기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거기는 갈릴레이죠. 구체적인 가버람을 떠나서 유대지방으로 가십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니? 무리와 다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다시 전래대로 가르치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 아닙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 동쪽마다. 요단 동평을 동쪽을 말하죠.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 당시에는 여기를 요르단이라 부르지 않고 베레아라고 불렀어요. 베레아 지방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요단 동편을 베레아 지방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베레아 지방을 누가 다스립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레와 베레와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장소가 베레아 지방이라는 것. 그리고 그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요게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이 이슈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바로 요 베레아에서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얘기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남자가 이혼하는 게 옳아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혼해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시험하여, 테스팅힘.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혼에 관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할까요? 왜 함정에 빠뜨리게 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이유가 있고, 하나는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political trap, 정치적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theological trap, 신학적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먼저 정치적 함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질문이 어디서 됐다고요? 베레아 지방. 베레아 지방 누가 다스린다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죠. 헤롯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조광지철을 버리고, 이혼시키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죠.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참수형을 시킵니다.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베레아 지방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바리세인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 너도 세례 요한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운명을 가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걸려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혼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데 예수님은 의롭지 않아. 예수님은 타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은 신학적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들이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끌어가는 리더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리세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세인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그 시대를 끌어가는 사상가다. 시대적인 어떤 사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바리세인들 중에서 두 명의 바리세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 두 명의 바리세인이 유명한데 그게 누구냐면 힐렐과 샴마이입니다. 샴마이. 힐렐과 샴마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힐렐을 따르는 사람들을 힐렐학파라고 해요. 사도바울도 나중에 힐렐학파에 속해야 되죠.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사도바울은 가말리엘의 학파에 속하니까 사도바울도 힐렐학파에 속하죠. 샴마이는 또 샴마이학파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결혼, 이혼 이런 의견을 끌어가는 두 명의 대표적 인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이고 하나는 샴마이입니다. 그래서 힐렐은 힐렐학파를 만들고 샴마이는 샴마이학파를 만들어서 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시대를 끌어가는 사상가들이죠. 그런데 힐렐은 어떤 입장이냐면 좀 더 진보적 입장이에요. 리버럴하는 입장이에요. 진보적 입장이고 샴마이는 보수적 입장, 컨서버티브입니다. 컨서버티브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힐렐의 입장과 샴마이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샴마이, 보수적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샴마이 같은 경우는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나 이혼증서를 써주라 했는데 그 수치스러운 일은 외도에 국한된다. 여자가 바람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딱 이것만 예의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가 외도를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경우죠. 그러니까 샴마이학파들은 기본적으로 이혼은 절대 안 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죠. 반대로 힐렐학파는 좀 리버럴합니다.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을 확대해석합니다. 이 수치되는 일은 뭐냐면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일,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 남편을 당황시키는 일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뢰학파들은 이혼의 조건들을 어떤 걸 두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접시를 깨도 이혼할 수 있어요. 빵을 태워도 이혼할 수 있어요. 요리를 못해도 이혼할 수 있고 아기를 못나도 이혼할 수 있고요.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이야기하는 걸 봐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지금 여자보다 더 자기를 즐겁게 할 여자를 만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힐렐학파 입장에서. 그러니까 힐렐학파는 그냥 이혼을 많이 많이 허용한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혼을 허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션마의 보수적 입장과 힐렐, 진보적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이 우세했냐면 힐렐학파, 이 진보적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힐렐학파의 의견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와 종교 지도자가 이혼을 허용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예수님 당시에도 결혼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신뢰학파의 입장을 따라서 야, 이혼해도 괜찮아. 허용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 이상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샴마의 학파의 입장을 따라서 이혼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꽉 막혔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허용하는데 지가 뭐라고 이혼을 반대하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또 꽉 막힌 사람으로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비난을 받고 저렇게 얘기해도 비난을 받는 그 시스템어로지컬 트랩 신학적 함정에 빠트리는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모세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쓴 책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힐렐학파의 의견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는데 힐렐이라는 대학자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하느냐 너 그거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문화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결혼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결혼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런던 영국 총리도 이혼하고 러시아 대통령도 이혼하고 프랑스 대통령도 이혼하고 미국 대통령도 이혼하고 런던 모스크도 이혼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대중적인 인물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대중문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결혼과 인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에 기구리고 우리가 쫓아가서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찬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을 세상 문화나 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 오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에 기초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기울을 기울여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를 대해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 오경은 성경은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절은 어디서 왔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지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냐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 모세 오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을 허용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혼을 허용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당시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다만 여기서 이 수치되는 일을 적용하는 범위가 힐레르 학파와 산마의 학파가 다른 거예요. 보수적인 산마의 학파는 외도 이거만 된다. 외도만 된다. 이렇게 국한했는데 힐레르 학파는 뭐예요? 이 수치되는 일은 남편에게 수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일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적용 범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시 사람들은 아 이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했어. 이혼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하면 이 명령을 기록하였군요.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이 말씀은 이혼을 허용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주어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당시 사회에서는 이혼을 누가 제기할 수 있어요? 남자만 제기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자는 사회경제적 위치 때문에 이혼을 쉽게 제기할 수가 없어요.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이혼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남자들이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죄악댐 때문에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당신 못살아 나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법적으로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남발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혼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여성들이 절대 피해자입니다. 여성들이 절대 피해자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혼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돌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회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신분증을 주라는 거예요. 법적인 아이디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리메리 재혼할 수 있도록 해석하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완악한 남자들에게는 이혼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여성들에게는 법적 보호장치를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석한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 명령을 가지고 아, 남자들 마음껏 이혼해도 돼. 이렇게 잘못 해석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오히려 이혼의 남발을 방지하고 결혼을 지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같은 말씀인데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대한 해석을 끝나신 다음에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6절부터는 창세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인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힐레리 뭐라고 말하는지 샴마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헤롯 안티바스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세상 문화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결혼을 왜 만들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결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원초적인 계획을 우리 알아보자 이 얘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토론해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중매출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많은 정보를 이미 갖고 계세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시작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계 해석을 끝난 다음에 창세기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보십시오. 창조 때부터 창세기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애대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떠나서 그들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확고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가지고 6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결혼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라 이런 얘기죠. 6절에서 9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결혼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관계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몸 되게 하시므로 결혼관계를 시작하신 거예요. 결혼은 누가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의 정의를 다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결혼의 정의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 아담하고 스티브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애슐리아하고 에밀리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이다. 예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교단이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고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이게 저의 입장이고요. 우리 당의 입장이고 우리 교회 전체의 입장이에요. 전체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경적 결혼관을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지켜갈 겁니다. 동시에 이것을 지키면서 이 진리를 지키면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거예요. 이슈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이슈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30년 4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이것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도 지키면서 하나됨도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건물도 지켜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총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금의 전진 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서 요새를 포기하고 진지를 포기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건물을 보금의 기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요새로서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진리도 지키고 하나됨도 지키고 건물도 지켜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도 지키고 하나됨도 지키고 건물도 지켜내라. 이것이 나의 거룩한 뜻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우리 PCC 교단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에스닉 교회, 한국 교회죠 주로. 에스닉 교회는 두 배로 늘었어요. 교단 전체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코리안 처치, 한국 교회를 중심한 에스닉 교회, 소수민족 교회는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5년, 10년이 가면 이 교단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버텨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에스어처럼 바벨론 제국을 떠나지 말고 페르시아 제국을 떠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단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논란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켜가야 되죠. 작년 10월에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PCC 교단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큰 대회, 컨퍼런스를 했어요. 올해 10월에도 또 컨퍼런스를 합니다. 우리는 교단 안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지키면서 이것의 아주 페이스볼, 위트니스,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케나사 사회 전체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증언하면서 신실한 사명을 다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성경적 결혼관을 같이 지켜가고 진리를 지켜가는, 교회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고 최대의 축복이고 최고의 유익입니다. 자꾸 세상 문화가 결혼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낡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귀찮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하나님의 인류의 규신 최초의 축복이고 최대의 축복이고 최고의 유익입니다. 어떤 의학적 통계를 봐도 어떤 심리학적 통계를 봐도 지속적인 결혼관계를 가진 사람이 싱글인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이나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홍수처럼 그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린다 웨이트 시카고 대학.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 사회학 교수 얘기입니다. 당장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부부라도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적어도 3분의 2는 5년 안에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혼이 주는 유익이 미국 사회에서 지나치게 홍보된 감이 있다. 이건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 자꾸 이혼과 결혼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미지를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대 유익입니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혹시 결혼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이혼했거나 사별했던 분들도 기회가 되면 다시 결혼하십시오. 다시 결혼에 대해서 쳐다보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다시 결혼하십시오. 결혼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완성시켜주시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부모를 떠나 둘이 한몸이 될지 다 그랬는데 이 한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약속. 묶는다.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는 카버넌트 언약이에요. 결혼은 언약관계. 카버넌트 릴레이션십. 이게 성경적 결혼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 우리의 결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이에요.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언약을 맺는 것은 두 사람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언약과 수직적 언약이 만나는 곳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언약을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가므로 우리의 결혼을 지켜가는 거예요. 보네프 목사님이 결혼식 때마다 하는 유명한 말이죠. 사랑이 서약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약이 사랑을 지켜줍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초해서 결혼을 지킨다면 그 감정이 사라지면 결혼을 깨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앞에서 맺은 신성한 카버넌트 언약이 중요한 거죠. 언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서약할 때 내가 아플 때나 병들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결혼의 언약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 사랑이 뜨거울 때만 이 언약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맺은 이 신성한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켜가는 거죠.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결혼의 시작이죠. 결혼을 지켜주는 것은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결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습니다. 결혼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새롭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이다. 이 성경적 결혼과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확고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의 최대 축복이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되며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은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적 관계다. 이 언약을 지켜감으로 우리는 결혼을 지켜가고 행복을 지켜가고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결혼 위기 시대에 믿음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이 믿음의 가정인데요. 주로 이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받아주고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린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보금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도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보금을 경험하는 거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워가리.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니 믿음 위해선 우리 가정. 세상에 풍파가 미치고 세상에 많은 요동치는 변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적 결혼관을 가정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든든히 서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고 이게 바로 우리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결혼의 서약을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현재의 결혼, 미래의 결혼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